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이 공동 입법을 추진해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안을 부결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해 시멘트 생산지역에 배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입법에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.